안녕하세요. 주식 얘기가 흥미로우신가봐요. 그거는 이제 맨 나중에 가장 간단하게 제가 하는 비법을 조금 하나 소개를 하고요. 지금 당장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유튜브가 원래는 구독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령 5천명이 넘는다. 그런데 그것이 구독자랑 연결이 안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군가 끊어놓은 거죠. 왜 그걸 제가 느끼냐면요. 가령 여기 보시면 그 뷰어 수가 21시간이니까 아무튼 이때에 141명이에요. 385번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24시간을 해봐도 141뷰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의 3시간 동안에 아무도 뷰어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누군가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뷰어 수가 거짓말로 이렇게 등록시키는 거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러는지 제가 볼 때는 제가 문재인 정부를 좀 공격하는 편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에 슈퍼컴퓨터를 들여놨다. 그러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과 연관이 됐는지 아니면 중국과 연관이 됐는지 그건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제 유튜버를 누군가 이렇게 태클을 걸고 진짜 뷰어수가 아니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사람은 좀 꼼수 부리지 말고 제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2015년 이태리 해킹팀이 한국의 대선을 엉망으로 만들고 개표 조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5.163부대와 거래를 했다. 그래서 좀 떠들썩했었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에 임과장이라는 사람이 빨간 마티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국정원이 아이고 임과장 불쌍하니까 이만 덮자 라는 명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무슨 사건이 좀 크게 일어나면 그걸 덮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일부러 누군가를 죽이는지 아니면 진짜 스스로 죽는지 그거는 모를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 윤미양 씨 이 사람이 이제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은 하겠다고 또 나서고 그런데 정의연의 그 기부금 사용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검찰 측에서는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인을 조사한 사실도 없었고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도 한 일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었을까? 경찰 입장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타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그 빨간 마티스 사건과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꼭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윤미양 씨 사람은 그 돌아가신 지금 죽은 A 씨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6일 늦은 밤 SNS에 올렸는데 뭐라 그랬냐면 좋은 일을 함께 하는데 월급이 적어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만나게 됐다. 세상에 어떻게 같이 일하는 사람도 이렇게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이 사회단체들이 의를 빈자해가지고 이렇게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이랬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 분이 A 씨가 굉장히 착해가지고 웃음으로써 굉장히 운동에 큰 에너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글은 지워진 상태래요. 아니 윤미양 씨는 뭐예요? 자기가 떳떳하면 이런 글을 올렸으면 그대로 둬야지 왜 지워요? 아 그런데 말이죠. 4일 날 윤미양 씨가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자 그 유학비 논란의 딸 특히 저는 피아노가라는 게 이게 마음에 걸려요. 뭐 해피룸 피아노가를 위해서 UCA까지 갈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학비를 갖다가 재단에서 된 게 아니냐 이런 걸로 이제 논란이 있잖아요. 그 딸이 국회의원이 윤미양 씨가 되자마자 졸업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SNS에서 활동을 재개했답니다. 뭐 이 사람들 짠 거예요. 뭐예요. 하는 거 보면 좀 조금 낯간지럽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막 욕했어요. 뭐 미친 개쌍 뭐 어쩌고저쩌고 저희 사실 욕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트윗에서 보는데 막 속이 다시 연하더라고요. 네 딸이 외국물 처먹어 가며 그 핏다물어서린 돈으로 가르쳐서 좋겠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딸은 그렇게 외국에서 곱게 피아노가로 유학을 시키면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 핏다물인 그리고 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할머니들 이용해가지고 이 돈을 진짜 거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트윗에서 보면 이 진보 측에서도 되게 많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덮고 가자. 누가 나 죽임으로써 덮고 가자. 이거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거론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론하고 싶은 것은 현재 부정선거가 확실한데 왜 중국인들이 이렇게 가담을 했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남양주 시의 투표용지에서도 의정부시 녹양동 청인이 인쇄되어 있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만 해도 이래도 시위가 크게 여기저기서 한국에서 많이 열렸던데 그것은 보도를 하질 않고 한국의 언론 방송이 진짜 완전히 쥐어 있는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쥐어 있어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이 요새 이제 김여정 씨가 나타나가지고 뭐 굉장히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대남 사업을 총괄하게 됐대요. 위상이 격상됐다 그럽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뭐 혹시 김정은 이분이 너무 뚱뚱하고 그래가지고 건강상 이유로 뭐 어떻게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 김여정이 나타나서 하겠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탈북단체. 이 탈북단체도 탈북민 지원금 1억 3천만 원을 제대로 뭐 이렇게 클리얼하게 하지 않고 꿀꺽했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SNS에서. 그래서 이것도 조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시위 문제를 보면은 말이죠. 여기 보세요. 프로페셔널 아나키스트. 200달러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일을 해라. 이런 거거든요. 시위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돈에 의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소로스가 이번에 흑인 문제를 다루면서 인종차별로 가서 대선에서 트럼프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려는 게 확실하죠. 게다가 이제 오바마 게이트를 트럼프가 내세우고 그것을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트럼프를 대선에서 되지 않게 할까. 중국하고 짜고 그랬다는 거죠. 중국 사람도 상당히 많이 여기 인벌브된 자료가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LA 지방에서는 특히 많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한국에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음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것은 네이버 잘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이제 다음에 보니까 뉴스에 들어서 슬쩍슬쩍 성소수자 문제도 다르지만 특히 이게 한 화면에 잡힌 건데요. 캡처가 된 건데요. 여기는 호주 여기는 남미 여기는 중국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한꺼번에 막 다루고 있더라고요. 한국 얘기는 여기 하나 딱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악어에 물린 거 아니면 임신한 소녀를 살해해가지고 태아를 꺼낸 상상하기 힘든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중국도 얘기를 하면서 10년간 본명과 나이를 속인 애인 뭐 사기인이잖아요 이거는 거짓 사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끔찍한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왜 해외 리포트처럼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나요? 이거 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신문에서 특별히 많이 그런 걸 보도를 했네요. 서울신문이 그런 거를 주로 담당하나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아무리 세계화, 세계통제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눈살 찌푸리는 그런 사건들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몰아서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 거기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 이제 모방 범죄도 나타나고 한국은 그러잖아요. 무슨 끔찍한 사건을 가지고 TV에서 뭘 보여줬다. 그런데 그대로 따라한다. 이런 것들 모방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연히 신천지에 대해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제가 이미 올렸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원래는 신천지 사당 법인을 인준해 준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고 그 전에 오세윤 시장 때는 인준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실한 팩트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신천지가 세계화 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는 짓도 그렇고.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그 이유도 또 문제예요. 불법적인 포교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묵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민원이 막 들어가고 있대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신천지 대체연이라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자식들을 갖다가 거기 인볼블 시켜가지고 굉장히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 대책연, 신대연에서는 서울시가 사실상 신천지의 위장단체 활동을 방치했다. 불법을 묵인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 서울시와 대치된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도 이 위장단체를 막을 규제를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신천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7년간이나 이 문제점을 얘기를 했음에도 공무원이 이걸 뭉갰다. 직무유기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신천지가 세계화 세력이고 서울시장인 박원순 씨도 세계화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뽕짝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바로 그 투자할 때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은 이것은 제가 사실은 제 딸 나이가 20대 아직 30이 안 된 애가 있는데 걔가 가르쳐준 거예요. 뭐냐면 구글에서 그 주식을 걔도 주식을 하고 아들도 주식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재미있게.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가령 보잉 주다 그러면 여기 BA가 그 뭐라 그러죠. 이니셜 같이 만들어낸 그런 암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잉을 치자라는 거 BA를 쳐야 돼요. 그래서 구글에 가서 BA 스톡 이렇게 치면요.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차트가 나오면 재미있는 것이 6개월짜리랑 1년짜리를 한번 클릭 클릭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가 6개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일부러 가져온 건데 원래는 2월까지 이렇게 긴장이 높았는데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제 겨우 올라가는 거다.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각 주식 상품에는 그런 식으로 체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글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다 구글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주식가라는 게 판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해요. 사실은 이렇게 되었어요. 잘 어울리는 거예요?